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립해서 허영보와 정경훈 선수를 맞춰주시면 그 선수들이 더욱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리 움직여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옆에 다리 여겨주실 수 있는 분들 허영보와 정경훈 입장할 때 기립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바로 과끄란경 승전 오죽하늘 오프닝이 2년 5주로가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오려도 안 나오는 선수들인데 오늘 멋지게 견적전 한 번까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